네 정의 여기 오작걸려 오작걸려 도우지 있어요? 처음엔 잘 올라가야 되지 그냥 막걸려 아니, 아니, 아니 전제 들어와 이거 미끄러워 거 참, 허리가 안 되는 건 다른 거 같아요 근데 업힘은 사람이 땀은 더워지는 거 같아요 후지기 안 지켜봐요 후지기 안 지켜봐요 후지기 안 지켜봐요 이제 시작이요 시작 오작걸려 시간이 너무 잘 나고 이리쭈고 오숙이는 감자 잡고 얼마나 안당하게 나 걔도 안 가고 철시간 많네요 아, 이제 조금만 안 된 거잖아. 박호경리실에 얘기를 안 하고 만난 거지. 호두기가 전화해가지고 용을 했대. 싸웠겠지, 용을 안 하고. 근데 선빈이는 거의 모르고 호두기네 지금 잠깐 봤으니까 둘 다 못 오는 거지.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래, 긴 밤을 지센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아,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청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오.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끝없이 머물게 하여 주오. 한숨당 스쳐가는 그 세월은 내 곁에 머물도록 알려주오.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은 사랑은 영원히 남아 언제나 내 곁에. 아,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청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오. 청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오.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끝없이 머물게 하여 주오.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끝없이 머물게 하여 주오. 청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오. 그 세월은 내 곁에 머물도록 하여 주오.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을 사랑은 영원이라고 언제나 내 곁에 그대 발길이 머물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맘을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새는 것처럼 사랑의 그림자되어 그 곁에 사는 걸 그대 긴 밤을 지새는 것처럼 사랑의 그림자